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엘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 곧 소활왕이 나와서 시띔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크돌라오멜과 고임왕기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옹 내왕이 곧 그 다섯왕과 맞선이라. 시띔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룩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왕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낼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아브람 당시에 일어난 한 전쟁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왕국 다섯 개의 나라가 엘람의 왕 그돌라 오멜에게 12년간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나라가 다시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자 엘람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왕국 네 나라와 남쪽에 있는 다섯 나라가 전쟁을 한 것이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로서는 꽤 규모가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 남왕국 다섯 나라 또 북왕국 네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실었고 그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승리했는지 또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롯이 잡혀갔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그 땅으로 가서 롯을 구출해낸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이 관심있는 이야기였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소듐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걷다라 14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은 12절과 14절에 있는 이 사건의 이야기하기 위해서 1절부터 쭉 당시에 일어났던 전쟁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데 있는 것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또 각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관심은 두 세력 가운데 큰 전쟁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잡혀가 있는 롯 또 그를 구출해내는 그 아브라함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나 이런 담대함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에게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 같은데 부모들은 아이의 입에서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귀신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했다라고 그 어린 나이의 천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행동 하나하나 보이는 것이 너무나 큰 역사이고 대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꼭 이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변화, 그의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참 기쁨이지 않았을까? 당시에 일어났던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또한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아, 아브라함이 그랬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없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지 하면서 그때를 떠오르면서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 일을 회상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괴산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갈 당시만 해도 그가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말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내의 사례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협에 당할 수 있으니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라고 두 사람 가운데 이미 계산을 마치고 그렇게 말하자라고 이미 거짓말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철저하고 괴산적이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너무나 무모해 보일 정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에게는 비록 318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사의 수는 당시에 부강국 내 나라의 군사에 비해서는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잠시 정신을 내려놓고서 충동적으로 반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켜야 될 많은 재산들 또는 그에게 딸려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세까지 이동한 거리가 무려 2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충동적으로 움직였다면 그 이동하는 거리에서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반응한 것도 아니고 잠시 마음이 흥분해서 반응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이 일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겁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나요? 그는 먼저는 애국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과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지언정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을 떠나보내고 외로이 쓸쓸히 홀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리면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문제될 것이 없구나 라는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무모해 보이고 참 대체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가운데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젊은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듣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10분의 9를 들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들으면서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을 가지고서도 생활이 충분히 될 만한 경제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처음에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기도 제목이 계속 묵상이 되는데 더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늘어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드리되 나머지 부분은 내가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하기가 십상인데 이 집사님은 내가 쓸 것 10분의 1을 가지고 사용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결단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나 큰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 미련하다, 대체가 없다,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아마 할 것입니다. 아니,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잘 투자하고 잘 저축해져서 노년을 준비해야지 이게 당연한 것 아니야? 이게 지혜로운 것 아니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집사님에게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10분의 1만큼을 가지고서도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집사님을 너무나 기쁘게 여겨지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무모하고 대책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무모하다 여겨질 정도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보면서 주님은 아마 미소 지으며 그를 쳐다보셨듯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 보면서 미소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실 거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주님 보시기에 쟤는 그냥 둬도 그냥 혼자 잘 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쟤는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도와야지 내가 이끌어야지 내가 돌봐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고 계신가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책임을 맡겨드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만 하고 그 나머지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민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끙끙거리며 살지 않았나요?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것 멈추고 이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지를 그거 기대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롯과 또 그에게 소유된 모든 것을 다 구해오는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두 사람이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소돔 왕이 한 사람이고 또 살렘왕 멸기세댁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살렘왕 멸기세댁은 성경에서는 참 신비로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살렘이라는 뜻은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을 뜻하고 멸기세댁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살렘왕 멸기세댁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이 상세기 12장이 유일합니다. 오늘 14장에서는 멸기세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렘왕 멸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멸기세댁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멸기세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7장에 의하면 멸기세댁은 예수 그리스를 예표하는 분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신비로운 멸기세댁과 그리고 소돔왕이 큰 승리를 맞이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참 대조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의 길을 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것은 소돔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들으면 전쟁에서 획득한 모든 물품들을 아브라함이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또 그 공로를 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에 비해서 멸기세댁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19절 20절에 멸기세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소돔왕과 멸기세댁이 한 말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왕은 전쟁의 업적과 공, 그 영광을 아브라함이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멸기세댁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일로 인해서 칭찬받고 그의 합당한 대가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틈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또 대가가 따르지 않고 그런 대우를 받지 않으면 서운한 감정이 들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악한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의를 하다가 시험 들고 또 서운한 감정을 품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의를 하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고 또 우쭈려 보지는 않으셨나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소도망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멸기세대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종하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도망의 제안에 대해서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상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 기록된 대로 이 소도망이 주는 것을 받게 되면 그가 장차 하나님의 복을 받을 터인데 사람들이 소도망이 준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땅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도망으로부터 전쟁의 물품을 승리의 물품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복이 부자가 된 것은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것은 이 소도망이 준 이 재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허락할 수 없다 라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정말 부호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정말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구나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고백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의 소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고백인 것이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인가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전적의 주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신가요? 내가 한 가지도 한 순간도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고 계신가요? 또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계신가요? 저는 설교할 때 참 믿음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참 내성적인 사람이라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매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매번 고백하고 나갑니다. 처음에는 설교할 때마다 열등감에 빠지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선한목자 교회에 와서 참보금의 역사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가운데 품고 나니까 이 일이 결코 두려움이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 제 안에 정말 믿음으로 붙잡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결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은혜 주실만한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과 믿음이 제 안에 부어지니 두려울 일도 아니고 교만할 일도 아니라 그리고 제 안에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설교하기 전에도 설교한 후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만 제 마음가운데 품어지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선한목자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 설교할 터인데 설교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고 설교하는 것이 교만에 빠질 일도 또 열등감에 빠질 일도 아닌 것이 제 안에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이 제 안에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고 평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두 왕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너의 것을 취하고 너의 영광을 취하라 너의 왕관을 쓰라라는 메시지가 들릴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너의 모든 것은 주의 영광이고 주의 은혜이다 라고 한 왕의 메시지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취할 것인가요?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구하 그의 가신들이 난이여 밥에 그들을 처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가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세상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모하다 여겨질 정도의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손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짊어졌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죽게 맡겨드리고 오직 우리는 순종만 하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는 붙잡고 우리 주의의 마음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믿음으로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계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즉각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문제 앞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직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모하다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 비웃고 조롱할지언정 하나님 성형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니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믿어지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어지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수원에서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내가 책임지려 하고 내가 붙잡았던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가 행하시길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시는지 그 일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22절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거뒀던 모든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영광을 취하려는 유혹에서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과 입술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만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마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두 왕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기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취하고 나의 것을 구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 멸기세대기 소리를 들으며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 영광을 취하려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나로서는 얻은 것 하나도 한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나아간 것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왕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과 입술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그런 역사를 드러내 보여 주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여 나타내 보이는 복된 입술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